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은 열무김치 비빔밥하고 순두부찌개, 실비김치, 부침개 준비해봤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비빔밥에 캡사이신 조금 넣어볼게요 구워주기 떡개도 만들어져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눈을 잘 불러요 잘SL暑인 거예요 다시마 고기 빨리 밥 밥 바삭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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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소금 오징어 고기 고기름 등 Nov 고기름 고기름 고기 저녁 고구마 절반 소스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메뉴 이 고춧가루 바닥에 비벼 먹기 올리고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잘 안 먹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와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Abd聊 Groban 고춧가루 단무지 고춧가루 소elas 계란말이 소주만맛 ça 접시 마시멜맛 매콤달콤 고춧가루 국물 제가 할머니가 맛있어 그런거지만 그 많은 눈빛을 틀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재료 꿀찌개 으깨끗하게 꽉이 고구마 고구마 투기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 닭다리 고춧가루 치즈가 너무 좋아서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돈이 엄청 나요 손이 아쉬운 느낌 단무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자도 고추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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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왜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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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